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 어떤 앨범을 보여주신가요? Q. 어떤 앨범을 보여주신가요? Q.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앨범을 거듭하면서 계속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모두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Q. 아무래도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음악을 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앨범을 보여주신가요? Q. 어떤 앨범을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Q. 어떤 앨범을 보여주실까요? Q. 어떤 앨범을 보여주실까요? Q. Q. 당신을 사랑하는 perceptions Of率sсолют 있어 인기가 if any? Q. 당신은 어떻게 하는 앨범을 Kendur opens an healthy 해инг Agent? Q. 당신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앨범을 끝내주ピーピäl seg Q. 당신에게 사랑하는 정성을 지식하는 Would you like to check these matches? Q. 당신은 나중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레전드 좋아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모드리치를 좋아합니다 역시 모드리치 선수를 많이 좋아하네요 저는 기강 밑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축구선수 인터뷰인데요 저는 좋아하는 선수는 호나우딩요 랑 네이마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활동이 뜸한데요 굉장히 활동이 뜸한데요 저는 축구 포지션으로는 벤치가 적격인 것 같고요 벤치가 적고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는 한때 굉장히 바람돌이 날쌤돌이 서정원 선수 네 지금은 감독님으로 활약하고 계신 서정원 선수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좋아하고요 네 네 일단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끝까지 하고 싶고요 네 앞으로 하게 되는 음악들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해본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 역할을 많이 네 공음 역할 한번 추천합니다 예? 하하하하 예 농담이고요 일단 저도 두준이가 말했듯이 경찰 역할을 두 번 했었는데 어 어 뭐 맡아보지 않았던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역이든 좋은 역이면 경찰 역 빼고 다 네 차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아까 또 다른 뭐 아니야 네 예예 그거 옵니다 원래 제 꿈은 국제변호사였고요 국제변호사가 아니면 사립탐정이라든가 어 고고학자라든가 네 고고학자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요 네 기회가 있으면은 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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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어 설거지나 청소는 어 쌓아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은 네 먹을만큼만 네 먹을만큼만 네 그리고 따로 통을 덜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하기 때문이죠 예 또 나중에 또 여쭤봐주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고고학자 고고학자 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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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참 공연을 하러 여러 나라에 다니는 게 정말 뜻깊고 기억에 남고 네 리더로서 네 정말 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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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호주 사실 굉장히 먼 나라이고 굉장히 또 자주 올 수 없지만 올 때마다 항상 저희를 격하게 반겨주시는 마음이 더 우리 뷰티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15일에 25일 아 12월 25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한 크리스마스 날인데 저희 동훈 군이 열심히 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뮤지컬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오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또 찾아주시면 2부에 출발하시면 그렇죠, 크리스마스 2부에 출발하시면 저희 동훈 군의 뮤지컬을 관람하실 수 있으니깐요. 네, 한 번씩 관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주는 한국과는 다르게 여름이 크리스마스 네, 한여름이 크리스마스라고 들었는데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호주에 계신 뷰티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같이 한번 즐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